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 클럽 유세벽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강의 시간인데 최악을 지나서 최고의 반전을 보여줄 이제 곧 다가올 그런 섹터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이렇게 배워야 산다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1강부터 4강까지 다 말씀을 드렸었던 이 방산이라던가 아니면 신재생 그리고 로봇 그리고 2차전지 이쪽 분야들이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게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버스 오늘은 뜬구름 잡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직 현실로 와닿지가 않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다소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이라던가 아니면 인지과학자들 이런 분들이 강의를 많이 하시죠.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근데 저는 약간 주가 측면으로 그런 이론적인 얘기들과 더불어서 이 주가적인 그런 흐름들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풀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보게 되면은 오늘은 이제 메타버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힘을 못 써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PPT 화면 속에서 보여지는 이 애니메이션 90년대에 나왔었던 이 사이버 포뮬러라는 그리고 한국에서는 영광의 레이서라는 이 애니메이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40대 초중반 이렇게 그 나이대를 가지고 계신 그 분들이라면 시청자 분들이시라면 이 애니메이션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저 또한 이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뜬구름처럼 왜 이 사진을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아스라다라는 그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90년대 그때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앞으로 미래에는 이럴 것이다 라고 이런 내비게이션에 진보된 모습들이 현재는 자동차에 적용이 되고 있죠. 우리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스터라는 그런 만화적인 이런 모습들을 저는 타보지를 않았지만 맥라렌 같은 슈퍼카들에는 버튼들이 있어요. 하늘색 버튼과 빨간색 버튼이 보이시나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 엔진 출력이 가파르게 상상을 해서 부스터 효과를 낸다. 뭐 이렇게 저도 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후기들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이렇게 짐작을 해보는데 결국에는 말로만 떠들던 그런 것들이 현실이 됐다. 그게 불과 30년 만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통신 관련해서는 얼마만큼 빠르게 진보가 되어왔느냐 저도 삐삐를 사용하던 때가 있었어요. 90년대죠. 그때 삐삐를 사용을 했었는데 노란색 삐삐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번호 기억하시나요? 혹시? 012 번호를 사용을 많이 했었죠. 015 번호도 있었고. 근데 이때 삐삐 추억 속에 지금 레트로 상품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 이 현대전자가 만들었었던 삐삐 광고를 좀 캡쳐를 해봤습니다. 이 삐삐가 불과 몇 년 안에 이 번호로만 전송을 해서 뭐 486이라던가 뭐 이런 빨리빨리 8282 뭐 이런 것들 그런 수신호가 있었었는데 저도 다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2, 3년 만에 불과 2, 3년 만에 정말 무전기처럼 컸던 전화기들이 휴대폰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첫 핸드폰이 이제 걸리버였는데 이때 광고 아시죠? 걸면 걸리는 걸리버. 이게 2000년대를 2000년대 뭐 LG라던가 삼성이라던가 시티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현재는 진짜 정말 모바일 굉장히 진보된 그런 핸드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발전이 굉장히 가파르게 가고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과연 올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이 486 컴퓨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유니텔이라는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올해 6월에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도 제 기억에는 모뎀으로 접속을 해서 그때 당시에 유니텔 안에 아바타 같은 가상공간을 꾸미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추억이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더 진보돼서 싸이월드가 나왔었고 싸이월드가 지금은 또 메타버스로의 탈바꿈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선전을 했었던 이 3보 컴퓨터 486 컴퓨터죠. 이때 당시에 물가를 생각하면 200만원, 300만원의 가격대는 상당히 엄청난 월급을 뛰어넘는 그런 컴퓨터가 가격이 지금은 5, 60만원대면 충분히 구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술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 혁명이 이때 있었다면 1980년대와 90년대에는 PC 시대입니다. 90년대 아까 보여드렸던 3보 컴퓨터라던가 아니면 삼성의 매직 스테이션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보실 텐데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스마트폰으로 나왔죠. 2010년대쯤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 애플이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2000년대 후반이라고 2008년? 이때쯤 같은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20년대는 메타버스 혁명이다. XR의 시대가 온다. 웨어러블. 그리고 5G, 6G가 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BP랑 걸리버를 사진을 들고 왔었던 이유는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PC에서 모바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게 됐었을 때 이 인터넷 시대에서 메타버스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는 교육을 무조건 대면이었죠. 비대면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개개인 간의 화면 밖 협동 파악이 어려웠었고 가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다라는 부분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초반쯤에 가상회의 시스템 이런 IT 업체들이 좀 상당히 전성기를 맞았었던 시기가 짧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한 기술들이 진보되면서 지금은 메타버스 시대에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대면, 비대면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개개인 간의 소통에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현실로 변했고 그리고 이 쇼핑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가서 오프라인으로 사던 것이 인터넷을 이용해가지고 인터넷 쇼핑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는 지금 유럽에서는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아바타를 이용을 해서 내 몸에 내 맞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쇼핑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좀 신선하기도 하고 저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로 다가왔구나 를 좀 느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시설 관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AR, 증강현실이라던가 가상현실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혁신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기계, 산업 전반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개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혁신적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인트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수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이 메타 가상현실이라는 그런 단어왕 그리고 유니버스라는 우주의 합성어로 이게 신조어냐? 라고 했었을 때 벌써 30년 전에 등장을 했었었습니다. 스노우크래쉬라는 이 소설에서 등장을 했었었고 그때 이 소설의 내용을 저도 읽어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내용을 간략히 압축을 해보면 고글을 착용하고 아바타라는 가상의 신체를 통해서 접속하는 이제 가상의 지구를 지칭한다 뭐 이렇게 해서 소설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히트를 쳤던 영화죠. 저도 이거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무언가 캡슐 같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이 아바타로 뭐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점 좀 뜬그름 같은 얘기들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뜬그름 같은데 근데 이 게임을 해보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남에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해보진 않았어요. 고성포증 때문에 이런 게임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로 떨어지는 것 같다. 진짜 리얼리티하다. 뭐 라는 반응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현실 세계의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이 유사하게 실현되거나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 제공받지 못한 경험을 제공을 한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타버스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메타버스는 코로나로 인해서 재조명을 받았습니다. 이 현실 생활 등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 3D 가상공간 수요가 폭발을 했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밖에 나돌아다니지 못하고 집에만 박혀있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타버스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지 않았나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꿨죠. 그룹 차원에서 아예 사활을 걸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현실에서 좀 보게 되면 20년도 4월 이때 래퍼 트래비스 스카츠이 자꾸 이게 바뀌네요. 스카츠 버추얼 공연을 했었는데 이때 콘서트 참가자가 약 2,770만 명이 참가를 했었었고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가상세계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형태를 처음으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때 돈이 벌렸겠어? 가상으로 보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굿즈 판매만으로도 수익이 거의 2천만 달러에 달했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포트나이트라는 굉장히 미국에서 히트를 친 그런 게임에서 이렇게 공연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접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지금 현재 작년에는 이 네이버 제페토로 앞서가고 있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 21년도 1월에 네이버 신입사원 연수 과정을 코드데이라고 해서 이 아바타를 이용해가지고 제페토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이버 사옥을 둘러보기도 하고 그 안에서 동기들과 같이 사진 촬영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되게 좀 신선하죠. 이러한 시장,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생활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젊은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가입만 했지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활용을 하거나 그러진 못하고 있는데 근데 이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은 너무나 가파르게 성장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장 조사 결과 연간 42.9% 가까운 28년도까지 42% 가까운 그런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 대기업들에서의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사업 그 사업이 바로 메타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 그러면은 이제 메타버스가 어떤 시장을 형성하고 기존 산업의 어느 영역을 대체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추정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 서비스가 가장 본격적으로 그 활용되는 영역은 아무래도 이 게임이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어요. 게임 시장의 규모는 그레이 스케일에서 이 여기가 어디냐 최대, 글로벌 최대 규모 디지털 자산 운용사입니다. 여기에서 시장 규모를 20년도에는 1800억 달러에서 4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X 미국 ETF 운용사입니다. 여기에서는 글로벌 메타버스 잠재 규모를 굉장히 1조 달러 이상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봐도 산업이 앞으로 갈 것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연령대별 이 메타버스 사용 이용 시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많죠. 10대, 10대들은 하루에 94분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20대 같은 경우는 92분 뭐 이렇게 리서치가 나와 있는데 이 40대가 많죠. 아무래도 싸이월드의 영향이지 않나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싸이월드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21년도 기준이라서 근데 관심도가 높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부 지출 추이를 보게 되면 21년도에는 이렇게 120,280억에서 5,560억으로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해가는 그런 모습들 신정부 출범하면서도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얘기들이 있어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주는 이런 모습들 자, 그래서 메타버스 체크 포인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몰입감 있는 경험을 할 것이고 그리고 크리에이터, 새로운 경제 활성화를 구축을 할 것이고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보게 되면 유기적으로 연결될 자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로 몰입할 수 있는 정말 리얼리티한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구축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매튜 볼이라는 분이 메타버스 7대 핵심 속성으로는 지속적이어야 되고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이루어지고 참여 인원의 제한이 없고 모두에게 존재한다는 느낌을 줘야 된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실효적인 경제 체계를 갖춰야 되고 확장 가능한 경험일 것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례 없는 수준의 상호운용이 가능하고 콘텐츠와 경험으로 채워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로블록스에서도 핵심 구성 요소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프렌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본인을 드러내는 아바타라는 것들로 인해서 타인과 소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온, 오프라인으로 포괄하는 소셜 기능을 해야 된다. 뭐 유저에게 현실과 유사한 몰입 경험을 제공을 하고 똑같은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했었을 때 핵심은 이렇게 제가 세 가지로 좀 압축 요약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 유형에 따른 그 메타버스를 좀 구분을 해본다. 라고 하면은 이 게임 메타버스랑 소셜 메타버스 그리고 생활 산업의 메타버스로 볼 수가 있겠는데 로블록스 너무나 잘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아까 등장했었던 포트나이트, 나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생활 산업 전반적인 분야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발전이 된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제페토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는 많이 못 느꼈었겠지만 서구권에서는 굉장히 게임 관련해가지고 정말 2018년도에 이 포트나이트가 굉장히 히트를 친 가장 인기 있었던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가장 2억 명의 유저를 2억 명이라는 유저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의 제페토의 시작은 다소 늦긴 했지만 점점점 커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메타버스 게임이 지금 최근 근시일 내에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에요. 아까 책에서 메타버스가 1992년도에 나왔었고 30년 전에 나왔었고 그리고 메타버스 게임은 20년 전에 나왔습니다. 20년 전, 세컨라이프라는 2000년대 초반 샌드박스 오픈월드의 게임이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해보진 않았었는데 이때 학생이어가지고 3D로 된 가상세계 안에서 사람들이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지금 보면 그래픽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도 3D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아이템, 건물 맵을 제작을 해서 판매하고 수익을 얻는 경제활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유명 기업들이 가상세계 내에서 자체 브랜드 매장을 세우고 제품 홍보에 나서고 굉장히 시장이 주목을 지금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었죠. 메타버스가. 네, 그와 관련해서 벌써부터 예전부터 이렇게 지금 움직였었던 그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겠고 과거, 과거를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현실을 얘기를 드려야겠죠. 그래서 메타버스 밸류체인을 삼성증권에서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어요. 이 자료들은 다소 좀 진한 자료들입니다. 올해 초에 나왔었던 그런 리포트인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메타버스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통신 5G, 6G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안에는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대표적으로 SK텔레콤과 KT, LG, U+, 들을 꼽아볼 수가 있겠고 이 밸류체인이에요.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KT, U+, 네이버, 카카오, 더존비존, 한컴, NDS 이런 분들이 있고 데이터 센터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계속 겹칩니다. GNC 에너지, KINX, 파이오링크 이러한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프라 관련해서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에는 VR 관련해서 LG 이노텍 빠질 수가 없겠죠. 네, 애플 관련주로도 유명한데 선익 시스템, 그리고 IM, S-Connect 이런 종목들이 있다. 그리고 글래스 관련해서도 옵티시스, 로맨스 종목들이 있고 칩셋 관련해서는 삼전, SK하이닉스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최근 주가 흐름이 좀 좋지 못했지만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AP 시스템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고 AI 관련해서 변동성을 테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주고 있죠. 셀바스 AI라던가 아니면 알체라 안면 인식 기술을 굉장히 보유한 그런 종목이죠. 이와 관련해서 그리고 오픈베이스 그리고 마인즈랩 이런 종목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진 관련해서는 펄어비스 최근에 주가가 좀 회복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위즈엑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들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 분야에서도 CG, VFX 관련해서 위즈엑,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덱스터 같은 종목들 플랫폼으로는 이러한 종목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여기는 대표적인 대장격인 종목들만 좀 구분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자, 그러면은 구분을 여러 가지로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2007년에 미국 미래 가속화 연구재단에서 메타버스 로드맵, MVR이라는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해놨었습니다. 그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증강현실, AR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가상세계 가상세계를 VR 부분으로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미러월드 이쪽 구글 맵을 이용한 미러월드 이쪽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록킹, 소셜미디어 이쪽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뭔 소리냐? 라고 하면은 좀 더 쉽게 가서 보게 되면은 VR 같은 경우에는 가상현실입니다. 현실을 완전히 새로운 3D 디지털 공간으로 대체하는 기술인데 그리고 AR 같은 경우에는 VR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계에 있다고 생각하도록 감각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AR, 증강현실 포켓몬고가 굉장히 히트를 쳤었죠. 그래서 강원도 가서 포켓몬 잡겠다고 가서 잡고 그랬던 기사들과 그리고 그랬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해보긴 했었는데 집안에서 해봤었는데 신박하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증강현실,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 위에 디지털 콘텐츠를 겹쳐 보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포켓몬고가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혼합현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실제 현실 환경과 사고작용하는 그런 구현하는 기술이다. 몸은 반 정도는 한 팔과 한 발은 현실에 있고 한 팔과 다른 한 쪽은 가상현실에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말하는 건데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때 군인들이 지금 뭔가 신기한 지금 나오고 있는 오큘러스 같은 VR 헤드셋 장비들을 차고 있죠. 이와 관련해가지고 근데 애니메이션 아까도 얘기들을 드렸었지만 이 드래곤볼을 안 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베지터가 착용한 이 부분 제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바뀔 것이다. 그러면 사람마다의 지금 기분이라던가 아니면 무언가 프로필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정말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만화 같은 그런 세상이 VR, AR 시장 어쨌든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장 가능 지금 1.5조 달러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도에 이 시장이 정말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시장은 예상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오큘러스 지금 2014년도에 메타가 페이스북이 인수를 했죠. 근데 이 구글에서도 사업을 철수를 하긴 했지만 데이드림이라는 이 디바이스를 만들었었고 그리고 오큘러스가 개발이 됐는데 현재는 이제 16년도, 17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개발이 됐는데 20년도에 개발이 된 오큘러스 2 이제 3는 23년도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뭐 제가 23년도에 무조건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때 나온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높아요. 이게 정말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닌텐도 관련해서 위 이런 거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걸 착용하고서 이제 가상회의를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내가 손글씨를 쓰게 되면 필기를 하면 굉장히 유사하게 내 손글씨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근데 애플이 빠질 수가 없겠죠. 애플의 VR 관련 기사들을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제가 사진을 못 놨어요. 못 놨는데 23년도에 150만 개 애플에서 150만 개를 출시를 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고 1월 달에 이벤트에서 소문만 무성했던 그때 혼합현실 헤드셋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가들 변동성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세대 모델과 함께 25년도 상반기에는 또 이제 출시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발표들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저도 이때 나오면 한번 좀 가격적인 측면이 한 200만 원 후반대에 형성될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그것이 정말 재밌고 정말 신박하다라면 저도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싶을 만큼 네, 그런데 그렇다면 투자는 여기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XR로 진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 XR은 메타버스가 주목받기 이전 2019년부터 5G 상용화 이후 킬러 앱으로서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정부에서 미래 먹거리 투자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던 분야입니다. Extended Reality, 확장 현실이라고 하는데 기술의 결합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입체적 3D 콘텐츠 소비가 가능하고 몰입형 실감 미디어 환경을 만들고 이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갔다가 이제는 비디오, 그 다음에 XL로 간다, XR로 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뜬구름 잡는 얘기들을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크리에이터 경제, 자체 경제 시스템 몰입감 있는 경험이 NFT와 결합이 되면서 XR 시장으로 넘어갈 거고 네, 주가 측면으로 주가 측면이라기보다는 주식 얘기를 해야겠죠. 주식 얘기를 하자 보면은 CG, VFX 관련해가지고 이런 위직을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라는 종목이 있고 XR 관련해서는 맥스트가 대장격의 역할을 한다. 번액트, 칩셋 미디어, 8.1 이런 종목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보고 싶은 분야들은 이쪽에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셀바스 AI라던가 발음이 자꾸 꼬이는데 버추얼 프로덕션 이와 관련해서도 좀 윤여겨보자. 뭔 일을 하는지는 그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뭔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고 보고 이게 올해 지금 제가 왜 메타버스를 가지고 나왔냐면은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구축이 되면서 발표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들이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가 살짝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라고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조금 조금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생태계 내 컨텐츠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론적인 얘기들을 게임 엔진이 개발사를 통해서 유통이 되고 그리고 단말기를 통해서 보급이 되면서 플레이어들이 하게 되고 거기에서 관객들도 생기고 스타 플레이어들은 리드를 하겠죠. 거기에서 크리에이터 경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네, 이런 부분들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98년도 쯤에 아담,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담 사이버 가수, 노래 되게 좋았었습니다. 잔잔한 발라드들 굉장히 잘 불렀었고 목소리도 되게 제가 기억하기로 되게 좋았어요. 저도 자주 들었었던 노래인데 지금은 자 가상인간 모델 로지가 나왔습니다. 진짜 이때 98년도 데뷔해가지고 지금 20년이 지났으니까 확실히 어마어마하죠. 실제 같아요. 실제 같은데 이거 광고를 보신 분들도 뭐 보셔 아니 그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뉴스를 통해서 보셨든 아니면 TV를 통해서 보셨든 네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개발 빠르게 가파르게 되고 있다 라고 보면은 모션 캡처 기술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부분 되게 잘합니다. 이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뮤직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모델링이라던가 렌더링이라던가 AI 기반으로 통합관리 제작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휴먼의 활용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스파가 대표적이죠. SM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있는 가상 모델 가수 배우 인플루언서 이런 것들로 좀 활동을 하고 있고 FFX 기술에서 이제 메타박스 캐릭터들이 뭐 한유아 그리고 수아 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좀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통 이쪽에서도 쓰여지고 있고 지금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훈련 군사훈련에서도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제 홈트하면서 유튜브 보면서 홈트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진짜 재활의학 운동코칭 1대1 코칭 이런 것들이 진짜 되는 이런 흐름들을 보일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어디에 있을지 실적이 올라오는 기업들이 어디에 있을지를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진을 좀 보게 됐었을 때 샤넬에서 가상 인플루언서 릴미켈라라는 진짜 실제 인물 같아요. 그리고 국내 최초로 10만 팔로우를 돌파를 한 가상 인플루언서 로지 그리고 디지털 휴먼 진짜 예쁘지 않나요?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가상 인간입니다. 가상 아이돌 한유아 그리고 가상 쇼호스트 루시 정말 이제 그 산업이 그 불과 몇 년 전에 막 이런 기사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 그 알파고가 이제 바둑에서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을 이기시면서 그 되게 유명했던 분이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이세돌 이세돌 관련해가지고 이기면서 이제 앞으로 알파고가 알파고가 지배하는 그리고 이제 뭔가 이런 새로운 일거리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운전기사도 없어질 것이고 뭐 아니면은 뭐 판매하는 그런 그 분들 뭐 이런 업종들이 다 위태위태하다 그런 보고서들을 되게 깊게 읽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까지 벌써 왔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에는 지금 메타버스를 봐야 되는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NFT 뭐 노이즈는 빼고 얘기를 할게요. 넌펀지블 토큰이라고 해서 이거 달리기만 하면은 작년에 7월에서 11월 이 구간에 주가들 실적 안 좋아도 NFT 사업 판다라고 하면 날라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유들은 이런 이유들이 있겠죠. 뭐 희소성이라던가 저작권이라던가 자산의 유동화 등을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너무나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하려면은 이 NFT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좀 가볍게 터치를 할게요. 그럼 NFT가 지금은 정말 이런 그 작년에 400만원에 이거 이런 것들을 NFT를 800만원에 낙찰이 되고 그리고 오픈식에서 거래되는 루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뭔가 소유하고 싶고 막 그렇기 때문에 지금 NFT 시장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런 그림들도 지금 팔리고 있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천공항에 게시를 해놨었고 자 그래서 NFT 사업 추진 현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게임 딸에서는 대표 종목이 있죠. 위믹스로 대표가 되는 위메이드 NFT 관련해서는 게임에서는 단연코 탑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메이드 주가가 위메이드 맥스랑 함께 최근에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미르포 글로벌 런칭 이와 관련한 이슈들 붙여주면서 이렇게 가고 있고 위믹스가 100개 정도 되는 게임들을 런칭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까지 이게 실현이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제가 공개방송인가 아니면 여기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40개가 넘는 게임들을 벌써 위믹스에 런칭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컴투스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컴투버스라고 이 기대감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NFT 거래서 게임 플랫폼 하이브를 블록체인 전문 플랫폼으로 만들면서 전자지각과 NFT 거래서 기능을 합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 테라 중심으로 베타버스 가당도시 컴투버스가 출시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컴투스 카카오 게임즈 NC소프트 넷마블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고 있어요. 펄어비스 도깨비 저도 이 게임 되게 기대하고 있는데 컨텐츠 도입한다라고 하죠. NFT 사업 같이 왜? 돈 벌어야 되니까 기업은 돈 벌어야죠. NFT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해서 노이즈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와 관련된 게임단에서의 종목들도 지금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려고 지금 고개를 들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MBT 세컨서울로 굉장히 뜨거웠었던 종목이죠. 이게 시총이 좀 작으면 리스크가 있어요. 지배구조의 리스크 오너에 대한 리스크 경영진에 대한 리스크들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사업 내용은 정말 좋아요. 저도 세컨서울 여기 분양 받으려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 다날 이런 종목들 다 좀 많이 밀렸었죠. 서울 옥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들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고 했었을 때 투자자라면 저는 지금 현시점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없이 높은 고층에 물리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언제 올라오지 라고 생각을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만큼의 정말 가파른 성장성을 보여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멀리 봤었을 땐 충분히 갈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뜬그름 잡는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 주가라는 것은 모멘텀을 상당히 좋아하죠. 신선한 재료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때만큼 가파르게 7월과 11월 이때처럼 정말 가파른 상승세를 못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UGX 스튜디오 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합미디어 컨텐츠 제작사인 국내 최정상급 CG랑 VFX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신 분들 많겠죠.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은 승리하고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신과 함께 신비한 동물사전2 등을 제작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컴투버스 컴투버스가 이렇게 관련되어 있죠. 컴투버스 생태계 내 월드 구축 및 캐릭터 구현을 넘어서 여가활동 커머스로 이어지는 메타버스 컨텐츠를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정도 MP 같은 경우엔 XL 기반의 실감형 컨텐츠를 기획 제작을 한다. 컴투버스 여기 사진들 보시면은 테마파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 월드도 있고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레몽레인 컨텐츠 제작 업체의 지분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은 현재 주가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위즈엑스튜디오의 주가 흐름인데 네 상당히 이렇게 지금 차트를 딱 줄여서 보게 되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나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차트를 확 줄여서 보게 되면은 주가가 그동안 올라왔었던 길들이 보입니다. 자 보게 되면은 무서운 상승세라기보다는 완만한 상승세를 상승했다가 조정주고 상승했다 조정주고 상승했다 조정주고 상승추세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올라왔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메타버스 열풍을 타고 9월 10월경 이때부터 무섭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때 주가가 정말 15,000원 2만원 단에서 5만원까지 무섭게 상승을 해준 뭐 이거보다 더 간 애들 있죠. 위메이드 1000% 가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런 종목들 700% 800% 서울옵션 장난 아니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죠. 근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기대감 뿜뿜이었다가 하락세를 겪었어요. 이렇게 쭉 하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렇다라고 얘네들이 쉽사리 꺾였냐라고 봤었을 때 지금 차트가 안 꺼지는데 보게 되면 지지 받을 때에서 2만원대에서 잘 지지 받고 올라와 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는 관심을 두면서 매집해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격 조정을 줬다라면 과거에 이랬으니까 과거에 상승 여력이 여기까지 갔으니까 여기까지 갈 거야 여기까지 갈 거야 라고 투자를 한다기보다 지금은 저는 가격적인 측면이 부담 없는 자리까지 왔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61선 지지를 받쳐주고 있어요. 아직 안 찾겠다라는 아주 확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이언트 스텝을 다음으로 볼 종목은 덱스터입니다. 3대장들이 있죠. 3대장들 덱스터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영화 비주얼 에펙츠를 주축으로 다양한 영상 VFX를 제작 담당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CJ E&M과의 JV 합작사 블라디 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주요 작품의 VFX 및 버추얼 프로덕션 사업을 담당할 전망이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신과 함께 백두산 영화의 투자 제작사입니다. 이 덱스터 지금 이와 같은 한 더 문이라는 굉장히 실감나는 그런 것들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휴먼 아까 한유아 라던가 이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다. 진짜 현실감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런 자체 개발을 위한 이런 것들도 구축을 해놓은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던 기업들의 실적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섣부른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겠지만 저는 지금 시점들 서서히 고개를 아까 보여드렸었던 얘도 상장 이후에 정말 계단식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주가가 이렇게 무섭게 올라왔어요. 정말 무섭게 올라왔고 그 이후에는 쭉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하락추세 돌린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느낌이 바뀌었다 라고 하면 진짜 9월 10월 지금 이 메타버스가 왜 꺼졌냐 메타버스 기대감 소멸이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금리 상승 시기 그리고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장주들이 잠시 주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기 둔화 경기 침체 매크로적인 환경들이 변화될 조짐들을 보이고 있고 내일 CPI 발표도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성장주 따니 이제 그런 지표들을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점차 방향성을 잡아갈 때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2만원대 공략을 못 했다라고 하면 지금 3만원대인데 이 3만원대가 어느샌가 다 확인할 거 확인하면 4만원대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좀 보게 됐었을 때 제가 덱스터를 얘기해놓고 자이언트 스텝을 얘기를 했네요. 자이언트 스텝 네 덱스터 주가 흐름도 볼게요. 덱스터도 지금 무섭게 치고 올라갔었죠. 이 가격대에서 1만6천원에서 5만원까지 갔었던 무서웠던 종목 그러면서도 어느정도 자리를 잘 지켜줬었어요. 네 그 이후에는 하락을 했지만 네 추세 그려보면은 하락 추세죠. 네 이렇게 좀 잡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 안 굽고 이렇게 좀 잡고 내린다 라면은 지금 의미있는 선들을 돌파를 했어요. 61선에 안착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자 그러면은 이 박스를 어느정도 그 시점은 언제가 될지 몰라요. 이렇게 행보하는 이 구간들을 넘어서서 돌파를 했을 때는 다시금 치고 올라올 수 있겠죠. 네 덱스터 같은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PPT를 보게 되면 자이언트 스텝은 VFX 리얼타입 콘텐츠 업체고 아까 주가를 봤었을 때 뭐 지금 3만원대인데 나중 내면 4만원대 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지익도 그렇고 자이언트도 그렇고 덱스터도 그렇고 다 비슷하게 주가들이 힘을 못 썼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메타버스 테마 정리해가지고 묶어서 보게 되면 다 비슷한 주가 흐름이에요. 실적들이 안 따라오니까 성장 기대감은 있겠지만 근데 22년 또 10개 이상의 버추얼 캐릭터를 출시 계획 중에 있고 그리고 휴먼 마케팅 시장 규모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장 규모는 25년도 14조원 작은 금액이 아니죠. 정말 크게 성장할 전망이고 실시간 렌더링 기반의 리얼타임 컨텐츠 제작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CG 이런 거 되게 잘 만들어요. 그와 관련해서 세계 버추얼 스튜디오를 운영 중에 있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한유아 얘네들 만든 회사입니다. 이렇게 지금 가상현실 속에서 만들고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제가 이거 보다가 그냥 이 맥스트가 홍보를 되게 잘해요. 우리 회사에 투자하세요. 라고 저도 이거 유증할 때 되게 두꺼운 사업계획서를 받아 봤었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 기업이 최신의 이렇게 지금 뭐라 그래 사업계획서를 발간을 했더라구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증강현실 원천기술 개발에서 이제는 글로벌 메타버스 리더로 도약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에 투자해주세요. 라고 나와있는데 과거부터 잘 예쁘게 성장을 하는 기업이에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AR 솔루션 기업이고 XR 메타버스 플랫폼 AR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매출 분야에서는 얘가 한 70에서 80%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밑에 달에서 약 한 10% 정도 내외에 그런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적자입니다. 네 적자고 이 맥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됐었을 때 어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실제 환경의 대상체를 실시간으로 인식 및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개발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어 보기만 해도 뭔가 좀 되게 현실적으로는 와닿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 산업은 이쪽으로 가겠구나 라고 방향성을 잡고 있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전자 되게 좋아하시죠? 삼성전자 투자한다 그러면 우아하고 관련주 어디 있나 이렇게 보실 텐데 삼성전자의 그 AR 솔루션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80대 설비 대상으로 2018년도에 했는데 지금은 3천 명 이상의 설비관리 인원이 맥스트 솔루션을 사용 중에 있다. 그리고 조선 뭐 지금 조선주들 상당히 좋죠.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수급 계속 들어오면서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와 관련한 어 산업용 AR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네 주가적인 측면 한번 볼게요. 맥스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맥스트를 보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실적이 안 따라온다. 아우 사업 내용은 너무 좋아요. 좋은데 이거 뭐야 이렇게 하락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추세를 한번 볼게요. 차트적인 측면으로 네 보게 되면은 제가 이 설정이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 봤었을 때 이렇게 그어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어봐도 어느 정도 추세를 돌리려는 그리는 거는 차트 그리는 거는 그리기 나름입니다. 정답 없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장기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네 이렇게 보시게 됐었을 때 슬며시 올라올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라면은 타점 잡아서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대표적인 종목들만 들고 왔는데 메타버스는 워낙 산업 전반적으로 많이 묶여 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진짜 이 산업은 아까 제가 이제 PPT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방산과 그리고 우주항공 이쪽은 국가에서 밀어주는 산업이었고 그리고 신재생도 마찬가지죠.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너무나 잘 가고 있고 너무나 많이 얘기했었던 현대에너지와 하나솔루션 그와 관련해 타픽 풍력에서 3강 M&T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적인 측면으로는 CS인드도 상당히 잘 가고 있고 2차전지도 지금 강하게 시장을 이끌고 있죠. 양극제 업체들이 이끌고 있는데 이쪽 제가 로봇도 말씀을 드렸다가 로봇도 지금 너무나 잘 가고 있어요. 특히 타픽이라는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해주려고 지금 잘 윗단에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SPG라던가 그런 종목들도 지금 실적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강하게 버텨주고 있고 얘네들 다 갑니다. 가는데 언제까지 봐야 될까 이런 부분들은 타점을 잡아 봐야겠죠. 이 산업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이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 꼭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투자 아이디어는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산업군에서 얼마나 이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지 지금은 정말 재미없어요. 들어간다라면 진입을 한다라면 재미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 가격은 결코 지기가 쉽지 않은 질 수가 없는 그런 가격대에 와 있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산업 늦어도 늦어도 11월 12월에는 좀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어떤 근거 XR 이라는 오큘러스 3가 이제 출시가 예정되고 있고 23년도에는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애플이 23년도에 발표를 해주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XR 관련주들 그리고 VR 관련주들 눈여겨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배워야 산다 시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비가 많이 오는데 좀 안전 운전 하시면서 건강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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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